연수구 유소년축구단이 지난 10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진행된 제2회 청춘양구컵 전국 유소년축구 페스티벌에서 10세 이하 그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연령대별로 모두 3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을 비롯한 12팀이 조별리그를 거친 후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은 결승에서 춘천 파나스FC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최우수 지도자상과 최우수 선수상 등 개인상을 휩쓸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.